오늘은 18가지 식물과 함께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쁜 식물로 힐링해보아요. 첫 번째로 보시고 있는 이 식물은 낑꾸따루입니다. 귀여운 이름을 가진 낑꾸따루는 밝은 곳을 좋아하고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어납니다. 가을부터 추워지면 이쁘게 단풍이 듭니다. 키는 1에서 1.5미터까지 커집니다. 낑꾸따루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그 모양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노란 꽃이 필 때, 푸른 잎만 있을 때, 잎에 단풍이 들었을 때 변해가는 식물의 전체적인 선과 유려함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건 꽃피는 나무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리여리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낑꾸따루는 정말 건강하고 강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키우면서 병충해가 정말 없고 물주기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겨울철 추위도 아주 약하지 않아서 영하로 떨어지는 곳만 아니면 실내 베란다, 창가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칸칸 베기롱, 칸칸 베롱나무, 프레리 레이스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칸칸 베기롱은 이름처럼 칸칸 치마 같이 색깔이 세 가지 색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꽃이 화려하고 화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베기롱나무가 붉은색, 흰색, 분홍색이 단일한 꽃이 피어나지만 이 친구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눈을 훨씬 사로잡는 특징을 가진 친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상록관목식물인 아래향입니다. 해질력부터 향기가 난다 하여 아래향이라고 불린다 합니다. 그만큼 짙은 향을 가졌어요. 진한 꽃향으로 벌레를 퇴치하는데 그 중 모기가 아래향의 향기를 유독 싫어하여 모기 퇴치 식물로 유명합니다. 분홍색의 앙증맞은 꽃을 피어낸 근상풍노초입니다. 번식력도 좋고 산목도 잘 돼서 환경이 맞으면 이렇게 예쁜 꽃을 1년 내내 피어냅니다. 풍노초를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줄기 아래쪽의 뿔리가 굵어지면서 잔뿌리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근상으로 심어준 친구들이 근상풍노초입니다. 황제마삭은 연두빛의 노란 테두리가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마삭 잎도 붉게 물듭니다. 이름만큼이나 정말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것이 황제마삭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삭 종류 중 환제마삭의 잎 모양이 또 예쁘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잎의 색감 정말 화려하고 독특하죠? 칼라디움 플로리다 크라운입니다. 칼라디움은 구근식물입니다. 여기서 구근식물이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잎이나 줄기 뿌리가 커져서 그 안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이미 구근 안에 물이나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을 때 물을 듬뿍 줘야 하지만 휴면기엔 살짝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잎 모양 참 귀엽고 특이하죠? 코브라 아비스입니다. 생육은 천천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실 필요 없이 이 귀여운 모습 오래오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만으로도 잘 자라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벤젠, 포르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해주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개성 있는 모양과 새집 증후군 제거 효과 때문에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은목서입니다. 혹은 뾰족뾰족한 잎 때문에 호랑 가시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목서나무의 꽃말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쁜 상록수의 샤드 때문에 유혹당하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보여준다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꽃은 흰색으로 피고 향도 좋습니다. 목서나무는 밝고 시원한 곳을 좋아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가지를 나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해주면 됩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하마보우입니다. 하마보우라는 이름이 생소하신가요? 우리나라 토종 무궁화 중 하나로 노랑 무궁화를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제주도 황근이라고도 불려요. 야생식물 중 하나로 수수하고 노란 꽃이 피는 것이 매력 중 하나입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또 매력인 친구죠. 이렇게 귀여운 자태를 뽐내줍니다. 나팔꽃의 친척인 아메리칸 블루는 푸른색의 앙증맞은 꽃을 피웁니다. 텃밭에 한아름 아메리칸 블루를 심어놨는데 진짜 잘 크더라고요. 옆으로 퍼져서 자라서 거리 화분에 길러도 보기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물도 좋아해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비료 요구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무궁화 블루치폰입니다. 꽃들 중에 푸른색,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푸른색의 꽃을 피워내는 블루치폰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충분하죠. 신품종 무궁화로 꽃송이가 일반 무궁화보다 큽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홋꽃이 아닌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무궁화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가 좋은 흙에 겉흙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또한 무궁화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물이 없이 노지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무궁화는 나무 크기보다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갈이 해주셔도 됩니다. 성장 속도를 보시면서 화분이 좁아지겠다 싶으면 분갈이 해주세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분홍색의 은은한 색감이 블루치폰이랑 같이 두어도 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무궁화는 여러 품종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히비스커스라고 부르죠. 무궁화는 사실 거의 가꾸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라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으로 해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싶으면 가장 좋은 시기는 3월에서 5월 초입니다.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식물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서황금입니다. 서황금을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꽃도 화려하지 않고 자칫 멋도 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 선정한 실내 공기정화 식물 분야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서황금은 열대, 아열대가 고향인 친구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생육 환경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아주 적합한 친구죠. 통풍을 잘 식혀주면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재물운을 부른다 하여 천냥금입니다. 정식 이름은 자그무입니다. 천냥금의 특징은 빨간 열매와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잎이 포인트입니다. 꽃말은 내일의 행복이라고 하네요. 천냥금의 좋은 의미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제거해주고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물입니다. 일산화탄소도 흡수를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주방 근처에 두어도 좋다고 합니다. 선물하기에 의미도 좋고 기능도 좋은 식물입니다. 양지, 반양지, 반음지 어디에서도 잘 자라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에파크리스입니다. 수영이 정말 독특하죠. 에파크리스의 또 다른 특징은 연중 꽃을 피워준다는 점입니다. 원래 개화기간은 12월부터 4월이지만 환경이 잘 맞으면 지금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베란다 혹은 실내에서 월동해주시면 됩니다. 에파크리스는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가지를 나만의 느낌대로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식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가지를 잘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에파크리스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칭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